자 이제 금융론 대출 상한 방식 보죠. 졸리면 좀 깨시고 허벅지 이렇게 꼬집으면서 서서 공부하시기도 하고 나가서 세수 한번 하고 찬바람 쐬고 오시고 그래서 어제 오늘 이제 뭔가 좀 정리가 되면 좋겠지만 한 번 듣고 완벽히 정리되기는 어렵고 다시 이제 한 번 들었으니까 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복습하는데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자 보죠. 우리가 이제 대출 상한 방식. 우리가 배우는 건 첫 번째 이제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점증식인데 무조건 원리금을 갚는 거예요.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고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내가 만약에 10억을 대출했는데 이렇게 갚아 나가다가 자 여기에서 내가 이자를 계산한다. 그럼 만약에 이 과정 중에서 4억을 상환했고 상환했고 못 갚은 6억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잔금이라고 하죠. 그럼 이자율을 적용할 때 이자를 댈 때 처음 10억 빌렸을 때 10억의 이자율을 적용하겠지만 이때 이자율을 적용하는 건 4억은 갚았으니까 이건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겠지. 못 갚은 대출금에 대해 못 갚은 대출금을 잔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자는 언제나 뭘 따라간다. 잔금을 따라간다. 그래서 이자를 내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이든지 계속 갚아 나갈 거 아니야. 원리금 속에 원금은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갚아 나가면 우리가 이제 무조건 생각해야 될 것이 만기로 갈수록 잔금은 는다 준다. 준다. 그러면 무조건 이자는 뭐한다. 준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이자는 준다. 여러분 보죠. 원금균등이라고 나왔어요. 원금은 똑같이 갚는데 원금을 이렇게 똑같이 갚는데 원금은 똑같은데 이자는 뭐 해야 돼요. 줄어야 돼. 이렇게 이자가 준다. 그럼 두 개 합치면 원리금은 어떤다. 준다. 만기로 갈수록. 이게 이제 원금균등이죠. 그러면 이제 이자는 무조건 만기로 갈수록 줄고 이자가 주니까 원금이 일정하고 이자 주니까 원리금은 뭐한다. 준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원금균등. 원리금균등은 원리금이 이렇게 일정하대요. 원리금이 이렇게 일정한데 이 안에 있는 원금과 이자가 비율이 달라지죠. 원금이자 합치는 건데 어떤 건 줄고 어떤 건 는대요. 줄어드는 건 뭐다. 이자. 늘어나는 건 뭐다. 원금. 그래서 만기로 갈수록 이자는 줄고 원금은 는다. 그러면 상환. 원리금균등은 원리금은 대부액에서 뭐를 곱하야 이거 말고 이거 먼저 보죠. 원리금은 만기로 갈수록 이자는 뭐하고 줄고 원리금이 일정한데 그 안에 이자가 주니까 원금은 뭐한다. 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증가한다. 원리금균등에서 보니까 매기의 상환 원리금은 대부액에서 뭐를 곱하야 계산한다. 이렇게 나왔던 것이 우리가 아까 자본안원계수에서 원리금균등 방식에서 대출금으로부터 원리금 구할 때 뭘 곱한다. 저당상수를 곱한다. 대출액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하면 원리금이 나온다. 원리금이 나온다라는 식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저당상수가 나오는 방식은 무조건 원리금균등 방식이다라는 거고. 자 21번 풀었고 22번 보죠 이제. 자 여기서 보니까 원리금균등과 원리금균등과 원금균등에서 초기에 원리금에서 초기에 내는 원리금에서 이자의 비중이 누가 더 크냐라고 물어보는 거에요. 이자 비중. 그럼 보면 원리금균등과 원금균등에서 원금균등은 초기에 내는 것 중에 이자가 이만큼 차지하죠. 그런데 원리금균등은 처음에 내는 것에서 대부분을 누가 차지한다. 이자가 차지해요. 초기 원리금에 대부분 이자가 차지하는 건 뭐다. 원리금균등이다. 그래서 비율이 얘는 얘보다 어떻고 크고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러면 원리금에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때요. 이렇게까지 소개낼지는 모르겠지만 이자 비율이 크다는 건 원금 비율이 작다는 얘기지. 그래서 원금 비율은 작다. 어찌되거나 중요한 건 이자 비율은 원리금균등의 가장 큰 등층이 처음에 내는 원리금 중에 대부분은 뭐다. 이자. 이자 비중이 크다. 원금 비율은 작겠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개를 비교해야 되겠는데 자 초기에 초기에 원리금을 많이 내는 게 가장 많이 내는 게 원금균등이 가장 많이 내죠. 그 다음에 원리금 그 다음에 점증식인데 자 초기에 원리금을 많이 낸다는 의미를 해석할 때 원리금 나오면 DTI예요. DTI는 소득분의 원리금이니까 원리금 나오면 DTI예요. 요즘에 이제 어렵게 내려고 DTI를 많이 써요. 원리금이란 말 대신에 원리금 많이 내는 것이 초기에 원금도 많이 낸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초기에 원리금 많이 내는 거 원금균등. 원금 많이 내는 것도 원금균등. DTI이 큰 것도 원금균등. 그런데 원리금을 많이 내면 차입자의 부담이 커요? 작아요? 크겠지. 원금 많이 내면 원금 횟수 속도가 어때요? 빠르겠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할 건 초기에 원리금 많이 내는 게 원금 많이 내는 거고 원리금 많이 내면 DTI이 큰 거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언제나 잔금이 나오면 얘는 LTV 얘기하는 거예요. LTV 얘는 가장 작은 게 뭐다? 원금균등이에요. 원금균등이 가장 작다. 그리고 요즘 또 나오는 건 전체 총 이자 상환액이에요. 총 이자 상환액. 총 원리금 상환액. 이건 총이에요. 총. 그 시기에 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만기까지 전체 이자를 가장 조금 내는 건 원금균등이다. 이건 좀 이해해야죠. 원리금을 가장 조금 내는 게 전체 원리금을 가장 조금 내는 게 원금균등이에요. 그런데 이 셋 다 똑같은 대출금을 빌렸으니까 갚는 원금은 똑같아. 그러면 원리금을 가장 조금 낸다는 건 이자를 가장 조금 낸다는 거예요. 이자는 뭘 따라간다? 잔금을 따라가는 거죠. 초기에 원금을 가장 많이 갚은 게 뭐예요? 원금균등. 그럼 처음에 원금을 많이 갚았으니까 처음부터 잔금이 팍팍 줄어들겠네. 그러면 이자를 조금씩 내겠죠. 그럼 전체 이자가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만기일시는 어때? 우리가 안 배웠지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중간에 원금을 갚아요? 안 갚아요? 안 갚아. 만기 원금 다 갚죠. 그럼 중간에 원금을 하나도 안 갚으니까 가장 큰 대출금이 잔금으로 계속 이어지니까 가장 큰 이자를 계속 내겠네. 모든 방식에서 이자를 가장 많이 내는 건 만기일식. 우리가 배운 세 개 중에 이자 많이 내는 건 점증식. 모든 방식을 통틀어서 이자를 조금 내는 거 원금균등.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얘는 원금균등이 크고 얘는 원금균등이 작다. 이렇게. 여기서 좀 기억할 건. 어찌 되거나 DTI 나오면 원리금이고 LTV 나오면 잔금을 얘기한다. 라는 거 기억해놔야 되고. 조기 상환할 때는 뭘 갚아야 돼요? 조기 상환할 때. 조기 상환할 때 갚아야 되죠? 뭘 갚잖아? 조기 상환할 때. 뭘 갚아? 원리금을 갚아 잔금을 갚아? 잔금을 갚는 거죠. 그럼 조기 상환 시 상환액 이렇게 나오면 잔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또 어려운 질문이지. 조기 상환할 때 상환해. 이건 잔금을 얘기하는 거다. 라는 거. 자, 보죠. 대출 초기에 차입자의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크다. 원리금을 가장 많이 낸다. 라고 나왔네요. 자, 그래서 상환에 따른 부담이 가장 크대요. 돈을 많이 내니까 차입자의 부담이 크겠지. 뭐 원금균등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원금 회수 속도가 원금 회수 속도 가중평균 상환기간이라고도 해요. 상환기간은 원금 회수 기간을 얘기해요. 원금 회수 기간. 자, 원금을 빨리 갚는 게 원금 회수 속도가 빠르죠. 그럼 원금 회수 기간은 어때? 짧아야 돼. 빨리 갚는다니까. 그래서 원금 회수 기간 나오면 가중평균 상환기간이고 가장 짧은 건 뭐다? 원금균등 이렇게 나오죠. 자, 이때 이제 원리금 나오면 얘는 원금도 많이 갚는 거고 원리금 나오면 DTI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DTI도 가장 큰 게 원금균등이에요. 그래서 원리금 초기에 많이 갚는 거 원금도 많이 갚는다. 원금 회수 속도 빠르다. 원리금 많이 갚으니까 부담이 크다. 그 다음에 DTI도 크다. 이렇게 연결져서 해석해야 되고 자, 보니까 대출 초기에 부담이 가장 작대요. 그럼 처음에 돈을 조금 낸다는 얘기지. 조금 내고 미래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적합한 건 뭐다? 점증식. 초기에 부해 상황이 나타난대요. 너무 조금 갚다 보니까 못 갚은 이자가 빌린 꼴로 넘어가서 오히려 더 잔금이 커지는 거. 이거 뭐다? 점증식. 점증식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언제나 잔금이 가장 작은 방식 원금균등. 총원리금 상환액 또는 총이자 상환액이 가장 작은 거. 총이자, 총원리금 가장 작은 거 원금균등. 자, 모든 방식 중에서, 모든 방식 중에서 만기까지 총이자 상환액이 가장 많은 방식은 뭐냐? 그러면 뭐라고 나와야 돼? 만기일시 상환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만기일시 상환. 이건 기본적인 원리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감정평가에서. 원리금균등 나왔대요. 원리금균등. 자, 차입자의 소득이 일정하대. 소득이 일정하대. 일정한 경우에. 자, 만기로 갈수록 DTI 이렇게 나왔어요. DTI. DTI 나오면 뭐 떠올려야 돼? 원리금이죠. 원리금. 원리금. DTI 나오면 원리금이에요. 그럼 원리금균등이니까 소득이 일정할 때 원리금이 일정하죠. 그럼 DTI가 어때야 돼? 일정하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일정하다. 원금균등은 어떨까요? 원금균등은 원금이 일정하고 이자주니까 원리금이 줄지. 원리금 주니까 DTI가 뭐한다? 줄어든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DTI 나오면 원리금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LTV 나오면 잔금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자, 원금균등과 원리금균등에서 첫 회에 뭐는 똑같다? 이렇게 나왔죠. 첫 회 뭐가? 이자가 똑같죠. 첫 번째 낼 거니까 대출금은 똑같을 때 가정하는 거예요. 갚은 게 하나도 없이 첫 번째 낼 거니까 대출금이 잔금으로 똑같아. 그래서 이자가 똑같다. 첫 회 이자. 자, 보니까 DTI가 초기에 원금균등 방식은 초기에 원리금만이 갚죠. DTI 나오면 뭐다? 원리금. 그럼 원리금은 가장 어떻고? 크고. LTV 나오면 뭘 써야 된다? 잔금. 잔금은 가장 어떻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DTI 나오면 원리금. LTV 나오면 잔금.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네요. 자, 문제 보죠. 자, 원금균등. 머릿속에 이제 원금 똑같다. 이자는 언제나 준다. 그럼 원리금은 뭐한다? 준다. 잔금을 잔액이라 그래요. 잔금은 무조건 준다. 이자도 무조건 준다. 잔금이 줄어서 이자 주는 거죠. 자, 원리금균등 나왔네요. 원리금균등. 원리금이 일정한데 그 안에 있는 이자가 준다. 원금은 는다. 이러죠. 원금은 점차 는다. 얘가 틀렸네. 점증식 나오면 미래소득이 증가될 거로 예상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맞고. 총이자 수입이죠. 이건 처음부터 만기까지 전체 내는 이자 수입이에요. 모든 방식을 통틀어서 가장 쪼끔 내는 거. 원금균등이 가장 쪼끔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크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원리금, 그 다음에 점증식이 반대로 가야 되겠네. 원금균등이 가장 쪼끔이다. 라는 거죠. 자, 또 보죠. 원리금균등에서. 원리금균등은 원리금이 일정한데 그 안에 이자는 무조건 뭐다? 이자는 무조건 준다. 원금은 어떻다? 는다. 자, 원금균등과 원리금균등 이렇게 비교하는 지문 나오면 잘 체크해야죠. 자, 여기 보니까 만료시 누적이라고 나왔어요. 누적, 누적. 전체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원리금. 전체 이자를 얘기하는 거지. 가장 이자 조금 내는 거. 원금균등. 그럼 얘는 얘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2번 틀렸고. 1번이 맞네요. 뭐 1번 답이 나왔네. 자, 보니까 DTI 이렇게 나왔어요. DTI. 이건 뭘 써야 돼? 원리금. 원리금 써야죠. 자, 대출 초기에, 실행시점 초기에 원리금은 점증식과 원금균등 중에 원리금 많이 내는 거 누구? 원금균등. 얘가 얘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초기에 가장 많이 내는 거 원금균등. 조기상환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어려운 지문. 자, 조기상환하는 경우 상환액 이렇게 나왔네. 이 상환액은 뭘까요? 조기상환할 때 갚는 거 뭐야? 잔금. 잔금. 그럼 잔금이 언제나 가장 작은 거? 원금균등. 자, 그럼 원리금균등과 원금균등 중에 얘가 작지. 그럼 얘, 비애. 얘가 어떻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틀렸고. 자, 점증식은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므로 그러진 않지. 점증식은 잔금이 이렇게 주는 건 원금균등, 이렇게 주는 건 원리금, 이렇게 올라갔다 줄어드는 건 점증식.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줄어든 건 점증식은 아니에요. 또 보니까 총이자 부담이 작다. 이자를 가장 조금 낸다는 거죠. 이건 뭐야? 원금균등. 얘가 아니라 원금균등. 이렇게 쭉 줄고 전체 이자를 가장 조금 내는 거 원금균등이죠. 중요한 거. 조기상환할 때 상환하는 애. 이걸 뭐다? 잔금이라고 한다. 잔금. 그런데 사실 공구가 됐으면 1번 딱 보고 원리금균등인데 이자 줄고 원금 느네. 어, 일단 맞네. 체크하고. 좀 의심스러우면 나중에 다 풀고 시간 나오면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 이렇게 접근해야죠. 무조건 그냥 읽어보면 안 되고. 자, 7번 보죠. 원리금균등 머릿속에서 해석하면 원리금 일정하다. 이자 준다. 원금은 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원금균등. 원금 일정한데 이자 주니까 원리금은 준다. 원리금 준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여기에 가중평균상환기관 나오면 원금 회수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원금 회수기간. 원금을 처음에 많이 갚는 게 원금균등. 원금 회수기간이 가장 짧은 거? 원금균등. 그럼 얘가 얘보다 이렇게 얘가 더 짧은 거죠. 얘의 경우, 얘의 경우. 더 얘보다 얘보다 더 어떻다? 짧다. 얘가 맞네요. 3번이 맞고. 여기서 이제 가중평균상환기관 나오면 원금 회수기간으로 따진다. 원금 회수기간을 얘기한다. 라고 해석하고. 점증식은 미래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고. 만길시는 얘는 중간에 원금을 하나도 안 갚으니까 이자를 가장 많이 내는 거죠. 은행의 이자 수입이 줄어요? 늘어요? 늘겠지. 이자를 가장 많이 낸다. 그래서 5, 6번, 3번. 자, 저당의 유동화 보죠. 자, 아까 계속 얘기했죠. 차입자가 있고. 차입자. 은행이 있고. 자,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고. 그럼 얘가 저당권과 채권을 넘겨주면서 저당채권. 주택에 대한 저당채권. 모기지가 만들어지고. 은행이 돈이 없으니까 이걸 누구에게 판다? 한주금에 팔고. 그러면 한주금은 여기에다가 현금을 넣어주고. 한주금은 저당채권 사온 걸 다시 바꿔서 MBS라는 주택저당증권이죠. 주택에 따른 저당증권을 발행한다. 그래서 투자자가 이 증권을 사면서 현금을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걸 저당의 유동화. 요만큼 은행을 딱 해서 요만큼을 뭐라고 한다? 1차. 여기는 2차. 자, 저당의 유동화는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저당채권을 팔고 현금으로 바꿨으니까 저당채권이 현금으로 바뀌어진 건 여기예요. 2차 시장이에요. 한주금이 은행과 투자자에 중개해 준 시장도 2차. MBS 발행하는 것도 2차. 자, 이게 대부분 중요한 건 2차인데. 자, 1차를 우리가 까먹으면 안 되죠. 1차라고 규정하는 건 여기서 뭐가 일어났다? 대출이 일어난 시장이다. 저당의 유동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대출이 일어난 시장이에요. 차입자가 돈 빌리는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졌다? 저당채권이 만들어지는 시장이에요. 얘가 사고 팔리는 시장은 아니잖아. 얘가 사고 팔리는 시장은 여기서 팔고 여기서 샀으니까 2차에서 유통되는 거고 저당채권이 최초로 만들어진 시장. 그래서 차입자와 은행으로 이루어진 시장은 1차. 나머지는 다 2차. 얘가 잘 돌아가려면 대출금리가 가장 꺾어야 된다? 커야 된다. 대출금리. 얘가 이제 돈 빌렸으니까 갚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출금리가 있는데 대출금리가 만약에 6%였어요. 이건 저당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은행이 가지고 있으면 은행이 6% 다 먹을 수 있는데 얘가 현금이 없어서 일부 팔았어. 얘한테 넘어간 거죠. 얘한테 가는 거예요. 돈이. 내 중간에 일했으니까 1% 떼어먹고 얘는 돈 벌려고 투입된 게 아니니까 얘가 1% 먹고 투자자에게 파는 거예요. 그럼 MBS 수익률이 얼마가 돼? 4%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 투자자는 은행에 넣어봤자 예금금리를 2%밖에 안 준대. 은행에 넣었던 걸 빼고 이거 나라 기관이 보증해 주는 MBS 증권이니까 이걸 사겠네. 그래서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있을 거예요. 가장 커야 되는 건 대출 금리. 그다음에 MBS 수익률. 가장 작은 게 요구 수익률 이렇게 돼야죠. 요구 수익률이 작아야 뭔가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저당의 유동화였죠. 자, 보죠. 자, 그리고 MBS의 종류가 네 종류가 있었어요. M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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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S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다. 이건 뭐 원조 채소만 알면 되는 거니까. 보죠. 저당의 채권의 유동화, 현금화는 은행의 유동성을 어떤다? 높인다. 은행의 현금 전환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금이 없어서 손해보는 위험이 유동성 위험이 뭐한다? 줄어든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여기 보니까 대출시장은 이라고 나왔죠. 주택담보대출시장 몇 차? 1차 시장이고 수요자와 은행으로 이루어진 시장 몇 차? 1차. 저당채권이 유통되는 거야? 아니면 형성되는 거야? 형성되는 시장을 1차라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차 정의해야죠. 대출시장, 모기지가 형성, 수요자와 은행으로 이루어진 시장. 자 31번에 보니까 대출기관과 은행과 투자자가 들어가 있네요. 투자자. 투자자 있으면 몇 차? 2차. 얘는 2차고 이때 2차에서는 2차는 여기 보니까 저당채권. 이거 모기지죠. 모기지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유통되는 거죠. 매매되는 시장, 유통되는 시장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자 32번에 2차는 대부를 받은 원래의 저당차입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지금 예자, 예예. 1차의 예. 얘는 저당이 이동하는 여기서 일어났잖아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없다. 1차에 있는 차입자는 2차, 저당유동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대출이 일어나는 시장에서의 차입자고. 자 저당유동화에서 이거 나오면 잘 봐야죠. 저당수익률 얘가 뭐예요? 대출금리를 얘기하죠. 잘 돌아가려면 무조건 얘는 어떤다? 다른 거 뭐와 비교해도 어떻다? 커야 돼요. 대출금리가 가장 커야 된다. 대출금리가 가장 커야. 얘가 커야 얘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4%여서 1% 떼어먹고 1% 떼어먹고 2%밖에 안 주면 얘가 투자를 안 해. 돈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대출금리가 가장 커야 된다. 그래서 얘는 얘보다 어떻고? 크고. 투자자가 투자하려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MBS 수익률 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지. 요구 수익률은 작아야 뭔가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MBS 수익률이 4%고 얘가 2%는 먹어야 내가 투자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얘가 MBS 수익률이 크니까 투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큰 건 대출금리. 그다음에 MBS 수익률. 그다음에 가장 작은 게 요구 수익률.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얘는 얘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한주금이죠. MBS를 발행한다 나왔으니까 한주금. 주택, 금융, 공사. 이렇게 나와야죠. 한주금. 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는 거 몇 차예요? 우리 1차 딱 3개로 정해놨어. 이거 아니면 다 2차야. 여기에서 은행에 자금 공급해 주는 거예요. 1차는 대출시장, 차입자, 은행으로 이루어진 시장, 저당 채권이 만들어지는 시장. 이걸로 끝나고. 나머지 얘가 한주금이 돈, 이걸 사면서 여기에 돈을 넣어줬잖아요. 은행에 자금을 넣어주는 시장은 몇 차? 2차. 그래서 자금 공급 시장은 2차. 이때 한주금이 무슨 역할을 했다? 중계. 은행과 투자자를 중계해줬다. 중계기관 역할이죠. 유동화 중계기관. 그러면 MBS가 도입되면 이걸 팔았다는 거죠. 만들어서. 그럼 현금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계속 돌아가면 차입자가 돈을 많이 빌리겠네. 주택시장이 더 활성화되겠네. 그러면 금리는 내려가겠죠. 은행들이 돈 많으니까 서로 대출해 주려고 하니까 금리가 내려가겠다. 대출금도 많아지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자가 소유 비중을 뭐하고? 증가시키고 주택금융이 활성화되고 은행의 유동성 위험은 줄여줘서 금리는 어떻나? 낮아진다. 돈 많으니까 서로 대출해 주려고 하니까. 자 MBS가 네 종류가 있죠. MPTS, MBB, 이렇게 MPTV, CMO. 첫 번째, 얘는 지분형. 세 개는 채권형. 세 개 중에 두 개는 혼합형. 이렇게 딱 기억해놔야 돼요. 지분형, 채권형, 혼합형. 이때 원조, 채소가 있죠. 원조, 채소. 원리금 수치권, 조기상환 위험. 채무불리액 위험, 소유권. 이렇게 있어요. 권리와 위험. 권리와 위험이 항상 같이 다녀요. 자 이때 MPTS는 모든 권리와 위험을 누가? 투자자. MBB는 모두 다 발행자. 뭐 이건 어렵지 않죠. 얘가 중요하죠. 이 혼합형 두 개는 반반 나눠 갖는다는 거예요. 이때 채소를 발행자. 채소, 밭. 채소는 발행자. 채무불리액 위험과 소유권은 발행자가 같고. 그럼 나머지 원조는 투자자가 갖는다. 반반씩 나눠 갖는다. 혼합형이니까. MPTS는 모든 위험을 투자자. 모든 위험을 발행자가 갖고. MBB는. 이때 MPTV와 CMO는 채소는 발행자. 원조는 투자자. 이때 CMO를 다른 말로 다계층. 다양한 계층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계층.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이 가장 큰 게 뭐예요. MPTS겠네. 맞아요. 모든 위험이 투자자에 가니까. 맞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 크니까 수익도 높다. 가장 수익 높은 게 MPTS. MBB는 모든 위험을 발행자가 가져요. 그럼 투자자는 위험을 하나도 안 갖잖아. 위험이 작은 만큼 수익도 낮다. 가장 안전한 거죠. 이때 이제 가장 안전하기 위해서 두 개를 더 요구한다고 해서 강하게. 초과담보와 콜방어를 요구한다. 이런 게 있었어요. 자, 보죠. 지분형 증권은 뭐예요. 지분형 증권. MPTS 지분형 하나. 지분 증권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분금융에는 리조신 공사펀드였죠. MBS가 없어. 얘는 부채 증권이에요. 부채 증권인데, 부채 증권인데 다만 지분의 형태를 띄고 있는 부채 증권이다라는 거지 지분 증권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부채 증권인데 지분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MPTS는 지분 증권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증권이야. 지분형을 띄고 있는 것뿐이다라는 거고 자, MBS 중 채권적 성격이 가장 강하대요. 채권형인데 가장 강한 거, 채권적 성격이. 이건 뭐다? MBB. MBB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첫 번째는 MPTS. 자, 채권형 증권 중에 혼합형인 건 두 개. MPTV와 CMO 두 개. 자, 지분형 증권이니까 얘는 MPTS를 얘기하는 거죠. 얘는 모든 권리야 다 누가 갖는다. 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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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투자자. 투자자가 가지고 자, 채권형 증권은 소유권은 누가 갖냐면 발행자가 갖는 거예요. 발행자. 이게 채권형이냐 지분형이냐 이걸 구분하는 건 뭐냐면 잠깐 보면, 한번 잠깐 생각해봐요. MPTS, MPB, MPTV, CMO. 자, 여기서 보면 채소, 원조 이렇게 했을 거죠. 자, MPTS는 원조, 채소 다 누구? 투자자, 투자자. 얘는 누구? 발행자, 발행자. 얘는 혼합형이니까 채소를 발행자, 발행자. 얘는 원조는 투자자, 투자자. 그런데 우리가 구분할 때 얘가 지분형, 얘가 채권형이었죠. 이건 뭐냐면 이 소유권을 누가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소유권을 투자자에 넘기면 지분형이고, 발행자가 갖고 있으면 뭐다? 채권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권이 가장 중요한 게 어디로 갖느냐가 지분형이냐 채권형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형 증권은 투자자가 소유권을 갖는 거고, 채권형 증권은 소유권을 발행자가 가질 때. 이 소유권을 발행자 갖는 게 이 세 개인 거예요. 이 세 개. 이게 채권형이고. 자, 40번 보죠. 이건 뭐 절대 틀리면 안 되죠. 자, MPTS 나왔으니까 모든 걸 누가 갖는다? 투자자. 여기 투자자, 투자자. 자, 지분형 증권이기 때문에 지분형 증권은 뭐? MPTS 이렇게 나왔고. 자, 증권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저당 채권 집합물의 현금 흐름, 원리금에 의존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질문 중에 의존한다라는 건 뭐냐면. 아우, 주웠어. 여기에 차입자가 있고, 은행이 있고, 은행이 있고, 여기에 한주금이 있고, 한주금이 있고, 투자자가 있었어요. 투자자. 자, 그럼 보죠. 이 투자자가 만약에 MPTS를 샀대. 이 한주금이 발행한 MPTS를 샀대요. 그러면 모든 위험을 누가 가져가요? 투자자가. 채무 불리행인 누가 가져? 투자자가. 그럼 얘는 위험을 가진 만큼 수익이 높죠. 이 말은 뭐냐면 얘가 이제 빌려서 갚는 원리금이 있겠죠. 원리금에 이자가 있을 거예요. 이자가 쭉 이렇게 해서 투자자한테 가는 거야. 가는데. 얘가 만약에 돈을 못 갚을 수 있잖아. 돈을 안 갚으면 안 갚았을 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잖아요. 그럼 얘는 돈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러니까 차입자가 돈 갚으면 받고, 안 갚으면 못 받아. 이걸 의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입자가 돈을 갚으면. 자, 증권의 수익은? 수익은? 여기 보니까 기초자산인 저당채권지판물에 저당지부력. 얘가 뭐예요? 원리금이지. 차입자가 갖는 원리금에 의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갚으면 다 받고, 안 갚으면 못 받는다. 근데 만약에 MBB는 어떨까요? MBB. 만약에 MBB를 투자한 투자자라면 MBB는 모든 위험을 발행자가, 채무불리행정도 발행자가. 얘가 갚든 안 갚든 무조건 한 주금은 얘한테 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위험을 얘가 부담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MPTS는 원리금에 의존한다. 수익은 원리금에 의존한다라는 말 쓰는 거예요. 갚으면 다 받고, 안 갚으면 못 받는다. 이런 얘기고. 자, MPTV와 다계층 CMO는 얘가 혼합형이니까 반반 나눠 갖는 거죠. 채소는 발행자, 원조는 투자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 소 나왔대. 채소 나왔으니까 뭐? 발행자. 원조는 누구? 투자자. 이렇게. 채소, 발행자, 원조, 투자자.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률이 가장 크대요. 그러면 가장 크다는 건 얘가 위험이 가장 크다는 거지,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니까 어떤 거? MPTS.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안전하되, 위험을 하나도 투자자가 안 가져가는 거. 이거 뭐? MBB. 이렇게 되겠네요. 안전하다는 건 위험이 작은 만큼 수익도 작다. 수익이 크다는 건 위험이 그만큼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과담보를 가장 크게 요구한다라는 건 가장 안전하다. 콜방어도 안전장치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크게, 가장 강하게 이렇게 나오면 뭐다? MBB. 이렇게 나와야 되고. 만교이자율이 다양화하고 우선순위가 다른 여러 다양한 계층이 존재한다. 자, 다계층 나오면 CMO.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보죠. 46번. 이게 이제 간평에서 나왔던 지문들인데. 자, MPTS는 유동화 기관의 부채로 표시되냐 안 되냐. 자, MBB는 유동화 기관의 부채로 표시되냐 안 되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부채라는 건 돈을 빌렸다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봐, 이제. 그런데 유동화 기관은 누구예요? 한주금. 유동화 중계기관 얘기하는 거야. 한주금. 만약에 MPTS는 지분형이잖아. 지분금융은 팔아서 내가 자금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분금융은 판 것처럼 돈을 받은 거야. 이거고. 채권은 뭐야? 돈 빌릴 때 채권 발행해 주고 돈 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형은 돈을 빌리듯이 투자금을 받은 거예요. 돈을 빌리듯이. 자, 그러면 채권형은 돈을 빌리듯이 했으니까 한주금에 돈 빌렸다는 흔적이 남아야 돼. 그런데 MPTS는 어때? 팔아버린 것 같이 발행한 거야. 팔아버린 것처럼. 그럼 돈 빌렸다는 흔적이 남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보죠. MPTS는 지분형이죠. 지분형이니까 팔아버리듯이 돈 받은 거야. 그럼 한주금이 돈 빌린 게 아니잖아. 그럼 부채 표시가 되지 않고 라고 나와야 돼요. MBB는 가장 강력한 채권형이죠. 돈 빌릴 때 채권 발행하는 거잖아. 돈을 빌린 꼴로 투자금을 받은 거야. 그래서 유동화의 중개의 부채로 표시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간평에서 나왔던 지문이고. 아직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왔지만 얼마든지 참고하면 나올 수 있는 지문이에요. 자, 이것도 보죠. MBB라고 나왔네. MBB. 차입자가 돈을 안 갚았대. 차입자가 돈을 안 갚았대요. 그런데 그러면 채무 불리행에 따른 위험을 누가 부담할 거냐라고 했을 때 MBB는 모두 다 발행자 한주금이 부담하는 거죠. 자, 그러면 원리금을 돈을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돈을 줘야 돼? 줄 필요 없어. 줘야 돼. 지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무 불리행 위험을 위험을 발행자가 부담하니까 투자자는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MPTS면 어때? MPTS면, MPTS면 돈 안 갚으면 투자자는 돈 못 받는 거죠. 얘가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해보면 이런 내용이었고. 깊은 데까지 본 거고. 자, 8번 보죠. 어우, 진도는 안 나가고 큰일이야. 자, MBBS를 도입한다. 나도 모르겠어. 몇 시까지 해야 될지. 뭐 10시까지 하든지. 뭐 해. 대출이 확대되는 건 맞고. 잘 돌아가면 대출을 많이 해 줄 거고. 자, 이자율이 하락하면, 이자율이 줄어들면 대출 금액이 많아지겠지. 돈 많이 받겠지. 자, 얘가 이거네. 이거. MBS 도입되면 서로 은행이 돈 많으니까 대출을 많이 해 줄까 이자율이 낮아지겠죠. 이자율이 낮아져서 금액이, 대출금이 많아질 거고. MBS 도입되면 대출을 많이 해 줄 때 소비자에서만 대출해 주는 건 아니겠지. 공급자에서부터 대출해 줄 수 있겠지. 그래서 건설이 촉진돼서 주택이 많아지니까 주관정액이 기여하고 자가 소유 가구 비중이 증가하겠지. 이건 뭐 너무 보너스로 나온 거고. 은행의 유동성이 커진다고 얘기하는 거고. 자, 보죠. LTV는 V니까 가치를 중심으로 대출액을 정하고 DTI는 아이가 소득이니까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정한다. 자, 4번에 보니까 2차라고 나왔네. 2차. 2차 저당시장. 근데 수요자와 은행으로 이루어진 시장으로 대출 시장이 여기에 당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대출이라는 시장은 몇 차? 1차. 이런 거 뭐 골라야 되고. 이것도 좀 중요한 질문이죠.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에서 아니네. 원리금 상환액 물어봤네. 원리금. 원리금은 촉에 많이 내는 거 뭐? 원금 균등. 그럼 얘는 얘보다 적다. 맞네요. 틀린 건 4번이 틀린 거고. 자, MPTS는 지분형. 맞죠? 지분형 하나. 자, MPTV는 혼합형이죠. 그러면 채소는 발행자. 채소 발. 보니까 발행자 나왔죠? 뭐가 연결돼야 돼? 채소가 나와야 돼. 채소가 없네. 틀렸죠? 여기에 채가 나왔으면 뭐가 나와야 돼? 발행자가 나와야 돼. 틀렸네. 채소 발행자. 채소 발행자. 그래서 2번 틀렸으니까 이건 뭐 진짜 안 봐도 되죠. 이거. 2번 땡큐하고 넘어가야 되고. MBB는 초과담보와 콜방어가 인정된다. CMU는 다계층이니까 다수의 층이 있다. 유동화 중개기관은 한주금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나머지는 다 맞고.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MBS를 통해서 은행의 유동성은 커지고 유동성 위험은 작아진다. 이렇게. 자, MBB는 모든 권리와 위험을 발행자하고 있는 거죠. 투자자는 채무불리행령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모든 권리와 위험은 발행자. 이렇게 나가죠. 이것도 정말 땡큐죠. 3번 틀렸네. 다른 거 안 보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고. 자, 저당이체 MPTS는 지분형 증권이며 맞죠. 유동화 중개기관에 부채로 표시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 지분형이니까 한주금이다 팔아버리듯이 자금을 받은 거야. 그럼 돈 빌린 게 아니죠. 채권형은 돈 빌리듯이 투자금을 받았고 MPTS는 얘가 지분형이니까 팔아버리듯이 돈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채로 표시된다 안 된다. 표기되지 않는다. 이런 지문이 맞는 거예요. 이건 이제 간평에서 계속 쓰고 있는 지문이고 아직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까지 안 넘어왔어요. 자, MPTV는 혼합형이니까 채소는 발행자. 원조는 투자자. 투자자 나왔으니까 뭐 나와야 돼요? 원조 나와야 돼요. 원조. 여기 조 있네. 조. 맞는 거고. 틀린 건 3번이 틀렸죠. 쉬운 게 틀린 게 나왔고. 자, 주택연금 보죠. 주택연금. 이것도 기본적인 것만 좀 알고 있으면 되니까. 자, 한주금의 업무에서 한주금은 한주금, 한주금은 자, MBS를 발행한다. 그 다음에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걸 주택연금이라고 했네요. 한번 해석해보죠. 주택을 담보로 잡고 노후를 대비해야요. 연금식으로 뭐한다? 대출해 주는 거예요. 대출을 일시불로 하는 게 아니라 매월 연금식으로 대출금을 계속 주는 거지.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면. 그러면 만기로 갈수록 잔금이 늘어요, 줄어요. 늘어, 줄어. 대출을 연금식으로 계속 해준대. 계속. 잔금이 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은 돈을 빌려서 갚아 나가니까 잔금이 주는데 대출을 계속 받네. 연금식으로 똑같은 금액을. 잔금이 늘죠. 그러니까 뒤집어진 거네, 일반적인 모기지와.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영모기지라고 한대요. 그럼 잔금이 늘면 이자는 늘어, 줄어. 늘어야지. 이자는 언제나 잔금 따라가니까. 우리가 배웠던 건 돈 빌려서 갚아 나가는 일반적인 모기지고 얘는 주택담보대출인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긴 한데 노를 대비해 연금식으로 매월 대출금을 준다는 거죠. 똑같은 금액으로. 영모기지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무슨 기관 역할이냐면 주택연금의 대출기관이야? 아니면 보증기관이야? 보증기관이에요. 산주금은 주택연금 보증서를 발행하고 이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 가면 은행에서 대출해준다. 그래서 대출, 공급기관은 은행. 주택연금에서. 주택연금의 보증기관은 한주금. 그러면 이 주택연금은 돈이 모자라면 청구하지 않는데 남으면 돌려주는데 모자라면 청구하지 않는데요. 그럼 누가 손해봐야 돼? 은행이야, 한주금이야? 한주금이 보증기관이니까 한주금이 다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은 다 한주금이 책임진다라는 거고. 자, 주택연금의 특징이 중간에 돈 생기면 갚아도 괜찮아. 갚을 때 내는 것도 없고 돌려받는 것도 없어. 이렇게 해석했었어요. 그럼 중도상한 수료가 있다, 없다? 없다. 초기 보증률 환불 받는다, 안 된다? 안 된다. 내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다. 자, 주택연금은 수련관이 경과할수록 잔금이 늘어야 줄어요. 늘어. 계속 연금식으로 대출을 받으니까. 이걸 그래서 뭐라고 한다? 영목이지라고 한다. 자, 그런데 대출해주는 기관은 어디예요? 한주금이야, 은행이야? 은행이죠. 이게 9억 이하야, 9억이야. 대출이, 주택이. 9억이면 돈 많은 사람이잖아, 진짜로. 그렇죠? 은행이 금리를 손해보면서 대출해주는 게 아니에요. 노후를 대비해서 우리 나라에서 만들긴 했지만. 은행이 대출해주는 기관이니까 손해보지 않아야 돼. 무슨 금리? 변동금리예요. 변동금리. 서민을 위한 대출이 아니야. 9억이면 돈 많은 사람이에요. 9억 있어? 나는 없어. 나 없어. 나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9억이 안 된대, 우리 재산이. 네?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그런데 제가 과거 얘기를 좀 하자면 좀 후회스러운 게 많죠. 결혼할 때 그래도 뭐랄까나 괜한 똥꼬집이지 사실. 와이프랑 결혼할 때, 처음 결혼할 때 야, 우리 부모님한테 받는 거 없이 하자. 너도 받지 마라. 나도 안 받겠다. 받는 게 하나도 없었어, 진짜로. 너무 힘든 거예요. 받았어야 되는데. 안 준다고 해서 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이 없는 상황에서 막 모아가지고 전세금, 집 사고 하려니까 이게 막 10년 넘게 걸리는 거예요. 자살을 못 모으겠더라고. 다 돈 번 거 은행으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받아라. 받아라. 젊은 친구는 받아. 뺏어. 그냥 부모님 거. 무조건 달라고 해야 돼. 어찌 됐구나. 자, 주택연금제도의 가입연령. 연령이 얼마? 몇 세? 55세죠. 55세여야 되는데. 중요한 건 소유자와 배우자 둘 중에 한 사람이에요. 둘 다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또는 얘야, 또는. 밑이 아니라 또는. 둘 중에 한 사람만. 그러니까 소유자가 반드시 55세 이상일 필요는 없네. 배우자가 55세 이상이어도 되니까. 자, 대상주택은 몇 억? 9억 이하. 다주택도 가능해요. 합산가액이 9억 이하이면 돼. 하나 가지고 있는 게 9억인데 나는 2억짜리 두 개 가지고 있다고 안 되면 안 되잖아. 그냥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다주택도 가능하다. 9억 이하이면 된다. 자, 근데 주택이어야 돼. 주택. 그러면 우리가 주택법에서 아파트, 연세, 가중, 단독 이것만 되는데 주택이 아닌데도 가능한 게 있다는 게 중요하죠. 노인복주택. 신고된 거 가능하대. 예, 가능하고. 상가주택이라면 주택 부분이 2분의 1 이상이면 가능하대. 오피스텔도 주택이 아닌데 뭐면? 주거용이면. 그냥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신고된 노인복주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이렇게 돼야 돼요. 상가도 주택이 2분의 1 이상 이렇게 차지하는 거. 이게 좀 중요한 게 올해 감정평가에서 준주택이 나왔어요. 준주택. 우리 어제 배웠죠. 준주택, 타기, 오노 이렇게. 노인복주주택, 준주택. 오피스텔 준주택. 근데 얘가 주택이 아니죠. 주택에 취급해 주는 거지 주택은 아니죠. 근데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다. 조건이 얘는 신고돼야 되고 얘는 주거용일 때만 가능하다. 오피스텔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주거용만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주택연금에서 가격 하락이 됐대요. 이 위험은 모두 누가 부담한다? 한 주금이 부담한다. 은행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얘가 보증해 줬으니까 보증하는 거 한 주금이 부담한다는 거고. 연금 대출금보다 주택 처분 가격이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대출을 10억 받았는데 주택 처분했더니 8억밖에 안 나왔어. 그렇다는 거죠. 그럼 청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부족한 금액은 청구하지 않는데요. 상환에 따른 소송 청구를 안 하겠다. 소구를 안 하겠다. 뭐라고? 비소구. 비소구. 비소구형 한 주금이 보증해 주는 거죠. 비소구형 공적 보증이에요. 한 주금이 보증해 주는 연금 대출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비소구형 공적 보증은 주택연금이 있죠. 하나 또 있다 그랬어. 뭐? 뭐? 농지. 농지. 농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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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연금은 없어. 농지, 주택 두 개 있는 거예요. 두 개. 자, 12번 보죠. 자, 틀린 거. 자, 원리금이 주택 처분 가격을 초과했다라는 말은 대출을 많이 받았다. 주택이 싸졌다. 자, 그럼 모자란 돈은 청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초과 지급된 금액은 상송인이 상환하지 않는다. 그러면 상환청구를 수송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소구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수령관이 경과할수록 잔금은 뭐 한다? 늘어난다. 누적된다. 증가한다. 계속 쌓인다. 이런 얘기고. 자, 한 주금은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뭘 발급하고?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뭐 한다? 연금을 지급한다. 대출해 주는 건 은행. 한 주금은 보증기관 이렇게 돼야 되고. 자, 담보주택에서 대상이 되는 주택에 오피스텔 중에 뭐는? 주거용은 가능하다. 맞죠? 자, 금융기관은 주택연금담보주택가격 하락에 가격이 하락했을 때 위험을 부담한다 나왔어요. 은행 위험 부담하는 게 아니라 한 주금이 보증해졌으니까 한 주금이 부담한다라는 거죠. 자, 쉬었다가 PF부터 또 열심히.